내가 뭘 잘못했다고?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? 내가 말해줄까? 자기 문제가 뭔지?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못 느끼겠고 아 나 요즘 너무 피곤해 피곤해 밧데리가 떨어진 핸드폰 같은 느낌 갑자기 살다가 삶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? 김창욱 쇼 리부트에서 당신을 100%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욱 쇼 리부트에서